어서오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야만대 유니엄메이드 입니다 자 그 어저께 지난 편 유튜브 진짜야만대 보셨던 분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어요 진짜야만대 블로그 진짜야만대 유튜브 진짜야만대랑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발로 스탬핑킥을 하고 이거 44사이즈 아주 빅사이즈 양키 사이즈를 제가 이 슬픈 계산법을 통해서 지나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지나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슬픈 계산법을 통해서 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블로그를 보시면은 따뜻한 물에 물빨래를 했습니다 발로 스탬핑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른 이게 결과물 입니다 참고로 제 스펙은 정확히 말해서 97정도 됩니다 95에서 104인데 정확히 98,7,8정도 되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입었을 때는 진짜 띠해 보이고 막 정신적 장애자 같았어요 엄청 부해 보이고 꼬마이가 아빠 옷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지난번 지난 편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슬픈 계산을 하고 블로그에서도 따뜻하게 물 수축 해 가지고 지금 다 마르고 입은 상태를 입은 겁니다 자 지금 차로 똑바로 해 볼게요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그 처음에 입었을 때 이게 사이즈가 11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차로 똑바로 했어요 요즘은 안 할 거예요 그 45도 각도 그리고 90도 각도 5마리자이죠 토요명화, 아카데미, 트로피 돌아가는 거 이 노래와 함께 같이 나오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95,6,7,8정도 되는 제가 이거를 지금 입었을 때 체감상 한 105 정도 됩니다 처음 입었을 때 한 110 정도 좀 더 커 보이는데 지금 제 체감상 그렇게 큰 위화감은 아무 없을 거예요 30년대 L&B인 이 자켓 슬픈 계산법은 이로써 완료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슬픈 계산 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이거 벗을게요 원래 이렇게 안 입는 건데 제가 제 스스로 응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티라서 미안합니다 그냥 자꾸 이것만 입게 되더라고요 자 이거 누구나 다들 아시는 90년대 점프맨입니다 옛날에 많이 보이는데 요즘 이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레더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기상 M 입니다 근데 이 당시 90년대 때 M 이게 뭐랄까 실제 입으면은 이것도 한 105에서 한 110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90년대 특유의 그 올드핏 뭔 말인지 알죠? 어깨 막 부어하게 나오고 팔도 완전 한복처럼 나오고 그래서 이 택만 보면 나도 입을만 했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엄청 부하더라고요 한번 입어볼게요 이게 처음에 입었을 때는 엄청 부했었어요 근데 기적같은 현상을 제가 또 슬픈 계산법으로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자 그 비밀은 요겁니다 자 일단 무릎 꿇을게요 어깨가 이 분명히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 우유 부분을 오므려서 제가 여기 꿰맸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일 테지만 이렇게 안으로 해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제가 이만큼 접어가지고 이만큼을 꿰맸어요 이거를 뭐 수산식 가면은 어깨 줄이는데 돈이 많이 들이는데 저는 돈 일절 안 들이고 이만큼 안으로 접어서 스티치 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스티치 하다보니까 겉에서는 전혀 티가 안나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깨 쪽에 약간 이렇게 날개뼈 쪽에 플리츠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플리츠가 생깁니다 어디야 어디야 자 여기 보시면은 뭔 말인지 알죠 여기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깐 그렇지 말 아무도 모릅니다 몰랐잖아요 그죠 제가 블루가 이거 입었을 때도 제가 이거 입고 나이키 매장 갔을 때도 오 이 사람 이거 어깨 줄였구나 오 여기 등에 여기 어깨 쪽에 플리츠 잡힌 거 보니까 뭐 이 사람 어깨 줄였구나 등 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는 사람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입어 볼게요 이게 이만큼 오브리였으니까 망정이지 안오브리였던 어깨 처음에 이 정도까지 왔었어요 어깨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한번 입어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 ju 어떻습니까 처음에 입었을 때는 한 한 105정도 됐었습니다 이것도 차를 똑바로 하고 아카데믹 시상식 빗빗빑빗 Nasjkes 어떻습니까 끝 처음 엄청 컸었던 저 L&B 2021 정에도 30년대 자켓과 90년대 나이키 점프맨 자켓, 돈 1절 안들리고 저만의 슬픈 계산법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뭐 그냥 뭐 수사지 가서 뭐 돈 들여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저만의 그냥 노하우로 티 안나게 아무도 모르게 모두 잠도 후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냥 제 스타일이지 뭐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니까 뭐 그냥 참고만 이런 야 이런 놈도 있었구나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진짜야만대 구독과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